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에이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안 추우세요? 반팔 입으신 분도 계시네요. 안 추우세요? 제가 사실 고질병에 하나 있는데 날씨를 잘 못 맞춰서 옷을 입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추운 걸 꼭 참고 한번 노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곡은 제가 데뷔곡 처음으로 냈던 싱글인 나의 구름이 되어줘 라는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의 추수절에 힘을 실어줘 그 어떤 표정도 알 수 있게 해줘 지나갈 때 하나를 보면 생각나는 당연한 사람이 되어줘 나의 어떤 노래 속에도 담을 수 있게 굳건히 저를 즐겨줘 그러니까 나의 구름이 되어줘 그러니까 나의 구름이 되어줘 Daddy 널 Soon 내게 묻은 시간을 단어로 채워줘 차가운 말에도 깊이 울려줘 지나갈 때 하늘을 보면 생각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줘 나의 어떤 노래 속에도 널 담을 수 있게 굳건히 저를 지켜줘 그러니까 나의 구름 위에 되어줘 그러니까 나의 구름 위에 되어줘 빨리 떠나려거든 보이게 말아줘 빨리 떠나려거든 보이게 말아줘 나의 구름 위에 되어줘 나의 구름 위에 되어줘 이젠 정말 나의 구름 위에 되어줘 감사합니다